안녕하세요 여러분, AI 크리에이터 가윤입니다. 어도비, 이제 정말 끝장났습니다. 구글이 어도비에 포토샵을 대체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어도비의 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480.33 USD, 즉 하나로 약 200조입니다. 편지 시장의 규모, 앞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미지 에디팅 시장, 이제는 정말 피터지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플럭스가 콘텍스트라는 이미지 에디팅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세상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플럭스가 콘텍스트를 공개하자마자 그 이후에 다양한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에디팅 모델을 연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이미지 및 비디오 모델들을 직접 텍스트해보고 사용해본 전문가로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말은 이미지 생성 시장, 그리고 이미지 편집 시장의 시너지는 본격적인 생성형 AI 시장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 시장은 어떤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이 모델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플럭스 콘텍스트, 시드 에디트, 나노바나나, 이디오그램 캐릭터 누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까요? Who would be the winner?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 뛰어든 모델 3가지 나노바나나, 시드 에디트, 이디오그램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모델들을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럭스 콘텍스트의 성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오른쪽 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건축, 제품, 일러스트,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델별로 비교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요즘 가장 바이럴이 되고 있는 나노바나나입니다. 나노바나나는 사실 코드명이고 정식 명치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로 구글에서 제작한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모델과 이미지를 편집하는 모델이 따로 있었습니다. 생성 모델은 예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려웠고 편집 모델은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구글이 만든 나노바나나는 이 모든 것을 융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자가 요청한 대로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법칙, 빛의 원리 등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편집을 진행합니다. 즉, 맹목적인 생성이 아닌 현실과 맥락에 기반한 편집 작업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강하는 VEO3도 제미나이 모델의 비디오 이해 능력에서 비록된 것이니 말 다 했죠. 생성 속도도 매우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미지 생성 시 45초씩 기다려야 한다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나노바나나는 그런 지연 없이 4초에서 5초 만에 바로바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8월 25일 기준 텍스트2 이미지 아레나에서 나노바나나가 1위를 기록하며 경쟁 모델들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트댄스의 시드 에디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트댄스의 비디오 생성 모델인 시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시댄스는 현재 이미지2 비디오 아레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시댄스 1.0과 함께 출시된 이미지 편집 모델 바로 시드 에디트입니다. 참고로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모기업입니다. 이 시드 에디트 모델은 내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오픈 AI와 구글을 긴장하게 할 정도의 성과였습니다. 시드 에디트 3.0은 사용자 평가에서 56.1%의 유용성 등급을 달성하며 GPT와 구글을 압도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스타일 지정, 요소 추가, 교체, 삭제와 같은 일반적인 작업부터 카메라 이동, 객체 이동, 장면 전환과 같은 더 복잡한 작업까지 광범위한 편집 작업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GPT보다 속도도 3배에서 4배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오픈 AI의 50초 처리 기간을 비교하여 약 15초 만에 복잡한 이미지 편집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은 아이디어그램 캐릭터로 인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데 특화된 모델입니다. 아이디어그램 캐릭터는 단 한 장의 창조 이미지를 기반으로 일관된 AI 페르소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별도의 학습 없이 하나의 이미지만으로 동일한 캐릭터의 여러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롬프트를 적용하여 다양한 스타일, 배경 또는 포즈에 해당되는 캐릭터 일관성을 갖춥니다. 아이디어그램 캐릭터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그램 캐릭터 기본 모델이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그램 캐릭터 리믹스 기능입니다. 아이디어그램 캐릭터 기본 모델은 얼굴 특징과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다양한 장면에서도 동일한 인물을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아이디어그램 캐릭터 리믹스 버전은 캐릭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예술적 표현과 시나리오로 재창조하는 모델이죠. 기본 모델은 한 가지 모델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명확한 참조 사진 한 장과 캐릭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 제공하면 다양한 프롬프트와 장면에서 일관된 장면을 유지합니다. 리믹스 모델은 두 개의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조 이미지의 구도와 조명을 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믹스 가중치 슬라이더를 통해 새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그램은 정체성의 일관성과 장면 통합이 필수적인 워크플로우를 타겟팅하여 AI 비주얼 생성 플랫폼 분야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델 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그냥 사용 방법이 아닌 실무,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레알 꿀팀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AI 모델들의 결과물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모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꼭 판단해 주세요. 그 전에 오늘 모델들을 어디에서 사용할 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델들을 모두 사용해 보시려면 다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또 다 다른 구독을 하고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에 처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보카도 AI라는 AI 플랫폼을 사용할 겁니다. 이 플랫폼은 80개가 넘는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AI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여러분은 딱 한 번의 가입과 구독만으로 이 모든 모델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 플랜을 사용 중인데 편집 모델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 모델, 비디오 생성 모델까지 세상이 열광하는 모델들은 모두 보유 중이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구독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보카도 AI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저는 AI 모델 구독 비용을 정말 대폭 절약했습니다. 가입도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구글 아이디로 간단하게 가능하고 지금 가입하시면 창크레딧을 무료로 시급하니 저 따라서 꼭 아보카도 AI에서 오늘 튜토리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율 100% 활용 방법 시작합니다. 우선 아보카도 AI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완료합니다. 그 후 생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모델은 이미지 투 이미지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카테고리에서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 후 편집할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드래그해서 첨부하고 편집하고자 하는 방향을 프롬프트로 입력해주면 완성입니다. 아보카도 AI는 160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Auto Translation 기능을 켜면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첫 번째는 에디팅 모델 했을 때 빠지며 섭섭한 기능인 스타일 변화 기능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기능이죠. 긴 말하지 않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관련 기능입니다. 우선은 포즈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포즈를 프롬프트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포즈를 바꿀 수도 있고 모델 포즈를 레퍼런스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즈의 화보를 따로 찍을 필요 없이 기본 이미지 하나면 원하는 포즈로 마음껏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표정 변화입니다. 인물 사진을 입력하고 그 표정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노바나나의 인물 변화 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을 착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델 없이도 스튜디오를 구하지 않고도 나의 브랜드 화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머리 색이나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취향과 상황에 맞게 모델의 스타일을 클릭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세번째는 몽타주를 이용한 새로운 장면 생성입니다. 얼굴 사진만을 입력해서 AI로 몸과 포즈까지 모두 생성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뷰포인트 변경 기능입니다. 주어진 이미지를 줌인하거나 줌아웃할 수도 있고 시점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 산업에서 다양한 뷰의 컷을 별도의 촬영 없이 구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섯번째는 제품 광고 관련 기능입니다. 주어진 제품샷의 색이나 재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그 제품을 활용한 모델 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품 화보를 촬영해야 할 때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때 10초 만에 10만 분의 1 가격으로 집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번째는 인테리어 관련 기능입니다. 내부 공간에 대한 설계도를 제작하고 그 설계도에 맞게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원하는 가구를 취향에 맞게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썸네일 및 포스터 제작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썸네일 이미지 뿐만 아니라 텍스트까지 입력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를 첨부해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죠. 비슷한 맥락으로 포스터 제작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도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덟번째는 건축 관련 기능입니다. 설계도를 진짜 건물처럼 변경하거나 건물을 설계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실제 존재하는 건물 이미지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CAD와 같은 전문 툴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했던 것들을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게 하는 혁신입니다. 아홉번째는 빛 조절하기입니다. 아침에 찍은 사진을 밤을 배경으로 바꾸거나 특정 조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빛 방향과 세기 정도를 물리적으로 어색하지 않게 바꿔주는 이 기술은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3D 컷웨이 디자인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의 부속품을 분해해서 펼친 입체 설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혁신적인 에디팅 AI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에디팅 전쟁 정말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확실한 것은 앞으로 AI 역량력이 정말 커질 것이고 이제는 AI를 빼놓고 시장을 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뒤처지지 않고 이 AI의 성장 여정을 최전선에서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최신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아보카도 AI 가입하시고 제 영상을 항상 함께 예의주시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크리에이터 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